아 네 안녕하세요 네 아거티비의 중혁이라고 합니다 네 생방송 일정표 제가 말씀해드릴건데요 여러분들 집중하시고 우리 토킹토킹하면서 네 말을 안하시더라도 말하는 것처럼 듣고 대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리슨앤캠플리 넘버원 오케이 자 이번주 생방일정표입니다 5월 10일부터 5월 18일까지 일정표를 말하는거고 네 목요일같은 경우는 10시 30분에 스나이퍼 꼬리잡기 추리하지 못하면 죽는다 생방사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스나이퍼 꼬리잡기 같은 경우에는 뭐 신경전이 대단한 컨텐츠죠 네 서로서로에 속고 속이는 그런 대단한 컨텐츠입니다 네 금요일같은 경우는 방송이 아직 미정이구요 토요일같은 경우는 아쉽게도 서울일정으로 인해 방송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아 정말 아쉽네요 자 그럼 이번주 일요일은 또 뭐냐 8시에 살인자를 찾아라 시즌2 블랙아이 4회차 크립 캡탈4 거래 점점 드러나는 블랙아이의 실체 생방사수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번주 이제 매주마다 살인자를 하고 있구요 지금 살인자 블랙아이 특집 하고 있습니다 시즌2 블랙아이를 하고 있구요 여러분들 블랙아이 많은 사수 네 많이 생방사수 해주시기 바라구요 정말 재밌습니다 여러분들 네 그럼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만하보TV의 중력이었구요 빠이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하